아, 남산. 남산이다. 우와... 내 손 깍 잡아.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저기 남산이야, 남산. 타워. 서울 야경 예쁘지? 야경 멋있다. 나도 옛날에 샘이랑 연애할 때 딱 한 번 타봤어. 할머니가 두 번째 여자야. 아, 할머니 좋으시겠다. 할머니, 내가 업어줄까? 에이. 아니야, 아니야. 손 좀 힘들까 봐. 자. 에이, 어떻게 업어. 업혀. 아이고, 그렇게. 아이고. 손 좀 힘들까 봐 안 한다고 그랬더니. 아이고, 우리가 배워. 깃털 같구만. 호사 망가잖아요, 그냥. 여기 봐봐, 할머니. 봤어? 올라가서 힘들어. 안 힘들어. 손 한번 흔들어줘. 어? 손 흔들어줘. 팬들이 많아요. 손 흔들어줘. 어휴, 그만 내래 이제. 괜찮아. 몸 살아면 어떡하려고. 괜찮아. 여기 봐봐. 또 할머니 생각나가지고. 또. 예쁘지? 어. 손주가 이렇게 다 업어주고, 할머니를. 어렸을 전 내가 다 업어줬는데. 이제는 손주가 할머니를 업어줘. 아이고, 좋았지. 반대가 됐네요. 인생이라는 게 참. 어. 할머니. 어? 올라오기 잘했지? 어. 힘들어서. 어? 뭘 힘들어. 응. 어때, 할머니? 나랑 여기 올라오니까? 좋아. 이런 구경 처음 하잖아. 이렇게 잘 키우셔가지고. 그리 돼지기 소 키우러 들어갔어요. 먼 병이 들어와갖고. 또. 짐승을 산 걸 정말 땅에다 묻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바느질 조금 했었고요. 이제 며느리가 의정부서 또 한 바느질 했어요. 며느리가. 그런 데를 가지고 살았어요. 보세요, 그럼. 엄청.